안녕하십니까 복회나니언 원장 승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지발가락 쪽으로 통증이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지발가락 쪽에 통증이 오는 것이 한가지가 요추 4번 디스크가 있으면 음지발가락 쪽에 통증을 방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허리 쪽에 요추 4번 디스크 그리고 좁은 디스크 간별 하는 것처럼 해서 허리 쪽에 부하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별을 하고 음지발가락에 통증이 됩니다 이 간별점은 무지외반증과 통풍 같은 경우에는 음지발가락 본절에 관절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로 인한 방산통은 관절 변형은 없습니다 관절 변형은 없고 통증은 느끼지만 그렇지만 음지발가락 관절 자체가 손상된 것은 아닙니다 요렇게 음지발가락 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요렇게 병이 몇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과적인 방법도 치료를 해야 되지만 다른 내과적인 부분과 그리고 허리 쪽에 디스크적인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발가락 쪽에 음지발가락 통증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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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